나 남편 정말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우선 결혼한 유부녀 역할은 처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에 했었던 거랑 되게 좀 완전히 바뀐 약간 털털하고 엉뚱하고 그런 캐릭터가 가장 큰 매력으로 담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부 역할은 많이 해봤어요 부부 역할은 많이 해봤는데 채지우 씨 한다고 그러시길래 어떤 느낌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대본도 대본이지만 좋은 감독님, 좋은 작가분 만나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좋은 여배우하고 같이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되게 선택한 객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이상형하고 정말 사람 만나는 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딱 막상 만나면 느낌이나 그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고 잘 이해해주고 저 역시도 약간 존경할 수 있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가족까지는 아직 생각해 여유가 없죠 아직은 그것까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거는 희망을 지키는 변호사 다레모가 위라야무 비난 비쇼의 변호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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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수록 대범한 여자네 두 분은 운명의 만남이 없었지 고지れた 관계가 改善 사회 즉 저 연변하고 이혼합니다 좋겠다 후진놈하고 살았어 그니까 이혼한다고 다가이니 유즈라 나이 리곤센서가 못바둔 고노다다다이 마케 라레 나이 그게 왜 궁금해 나 엄마랑 인간 끄는 거 잊었어 내가 이래서 잘난 면이 그냥 캐시를 하고 있던 거야 요리는 매력을 단점으로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다는 친구 변호사의 사이반 두 분은 변호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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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류 제지우 다이브레이크 윤탄 두 분의 가게아이 믿어버리지 그니까 내 앙벌 정말 오죠 그러니까 너랑 살지 내 매력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 내가 분명히 기다리려고 했을 텐데 와서 결혼하자 나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저 이제 댁의 아내 이은재 아닙니다 스피드 결혼 스피드 리콘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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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